사이즈를 왜 이렇게 애매하게 하는거지? 자, 가보겠습니다. 자, 가보겠습니다. 손을 느낌이다 그랬다. 어머, 지성이다. 자, 안이다. 어, 문자창? 아니네? 이쁘다. 태일이와 윙윙 나왔습니다. 여기서 최 안 나오면 나 진짜 뭐라도 되는거죠? 최대 수량 상당하네. 태일이다. 태일이랑 도용이다. 다 까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? 어? 중복. 이거 누구야? 마크다, 마크. 마크랑 윙윙. 와, 나 진짜 다 까는 거 아니야? 와, 에이바 중복. 또 중복이네요. 아, 이것도 중복인 거 같은데? 어? 재면력. 와, 근데 진짜 최애 안 나온다고. 진짜. 나 왔어요, 나 왔어. 목이셨어. 대박 예뻐. 나 왔어. 나 왔어. 나 왔어. 나 왔어. 나 왔어. 나 왔어. 그리고, 이제 해찬이 나왔고. 해찬이 포카 엄청 흔들리게 지켰네. 아크릴. 아크릴. 아크릴 엄청 귀엽고. 아크릴 포카. 이게 트레이딩 카드 A 버전 셀프. 그리고, 깐 것들. 중복 대박이죠. 다섯 개 남았는데 이 친구들이랑 양도하겠습니다. 스페셜 갖고 싶은데, 오프라인 가서 사서 그때 다시 가봐야지.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. 오늘의 hmm라고 생각하시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